캠핑을 즐기세요! 오~~ 좋아요! 대박!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머! 약간의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아니 불 붙었어! 불판에! 세일 시크릿! 여기는요 부산항대교라는 곳이고요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입니다만 여기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찍어줄까? 귀여워요 오! 다른 색깔 너무 예쁘다 좋아 좋아 신나랑 결혼해줄래? 우와! 이게 예쁘다 진짜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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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진짜 어머 너무 잘 나왔어 친구들의 사진 찍는 게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너무 잘 나왔다 하늘이 좋아 좋아 이제 진정한 캠핑을 즐겨보자고요 고고싱 고고싱 페러입니다 페러입니다 우와! 둘 다 붙어있어 좋아 좋다 여기서 이제 우리 골과 오면 되나? 우와 우와 여기도 미션지가 있어요 그러네 미션지가 있어요! 스테디스 크릿! 이것도 예쁘게 있다! 뭐야 뭐야? 뭐지?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우정여행을 위한 마지막 코스 낭만 캠핑을 준비했습니다! 부산항뷰와 며칭 캠핑을 즐기세요! 오~~ 잘 봐! 되게 귀엽다! 뒤에도 너무 귀엽게 꾸며주셨어요! 우와~~ 저희가 어떤 멋진 캠핑을 즐기면 되나요? 이제 요리하려면 되겠네! 제가 엄청 많아 보이고 캠핑에 뮤미! 어? 잠깐만! 왜? 이거는 부산... 대국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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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따 끓여야겠다! 고기 구워야지! 어! 오늘 제대로야! 고기 맛있겠다! 고기 잘 구워? 그럼요~~ 우와~~ 너무 예쁘다 얘~~ 고기 너무 예쁜데? 후우~~ 붓는다! 붓는다! 우와~~ 겹쌀! 겹쌀이! 겹쌀이! 아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겠다! 라면을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 이거 물을 사실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거든? 잠시! 이게 2리터지! 어! 이 정도면 될까? 어! 딱 되네! 가위가 없어! 어! 딱 됐다! 가위가 여기 없어! 저런 거에요? 재료들 진짜 안 넣어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사람마다 끓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고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고기! 따뜻해! 여러분 여기가 진짜 간편하게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캠핑카도 딱 잘 준비되어 있고 예약만 하면 바로 와서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기! 부산에서 캠핑한 적 있어? 있지! 처음 봐요! 완전 처음! 나 캠핑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이게 신기해! 맛있겠다! 잘하자! 우와! 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제가 제가 약간의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여기에 청약.. 청량불맛 다대기가 있대요! 다대기? 엄청 맵나 봐! 진짜요? 매운 것 같아! 왠지 알아? 포장지를 봐봐! 불 나 애 눈에서! 눈에서 불이 나! 불이 나네! 불 맛이네 완전 저거! 엄청 매운 거 아냐? 나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아! 두 봉지 라면을 한 번에 끓인 거는 거의 두 번째? 이어가지고 좀 펄펄 끓고 있어요! 좀 매콤한데? 그 약간 사골 라면의 그 맛 있잖아요! 그 약간 사골 라면의 그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인 거 같아요! 윤희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안윤아! 맛있겠다! 면을 넣고 행복한 기대를 한 3분 30초 정도 하면 맛있어진대요! 그리고 여기에 생새우젓이 있어요! 이게 생새우젓인데요! 이걸 나중에 후첨! 후에 첨가하면 더 맛있어진답니다! 원래 국밥은 생새우젓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디테일함! 아주 좋아요! 애들이 고기를 굽는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돼요! 어머! 어머! 지옥에서 온 돼지고기! 직화다! 직화! 와! 불이! 불이 너무! 쎄! 어머! 어머! 난리 난리! 어머! 어머! 진짜 이러지 말자 우리! 허벅하게 가자! 울면서 내 머리카락 태우고 싶지 않아!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머! 어머! 야! 뱃밀이야! 어머! 찐 수 뿌리셔! 이거 불겹살이다! 아! 불 붙었어! 불판에! 오! 이겼어! 이겼어! 갑자기! 잘 익었다! 좋아! 잘 돼가고 있어!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언니! 투명한 고기 혹시 맛보신 적 있으세요? 왜? 왜 이렇게 투명해! 이게 너무 웃겨! 와! 이거 진짜 잘 익었다! 여러분! 곧 라면이 다 됐답니다! 진짜요? 끝! 라면 끝! 맛 한 번 볼래요? 그래! 됐다! 괜찮아요? 응! 맛있다! 너무 맛있다! 친구들 맛있었어요? 네! 지사야! 응! 너가 좋아하는 고기! 너가 좋아하는 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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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지? 응! 아! 라면 맛있겠다! 아! 삼겹살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진짜요? 너무 맛있어! 너무 오랜만에 먹었어! 먹을까요? 응! 우와! 이거 색깔이 되게 신기하다! 라면 맛있겠다! 짜란! 몇 개 끓였어요? 두 개! 아! 근데 지금 갑자기 문득 이 모습 너무 웃겨서 그런데 이걸 너네 찍어도 돼? 네! 좋아! 너네 너무 웃겨!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웃겨! 아! 귀여워! 됐죠? 저희 삼겹살 너무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진짜! 그래도 잘 구웠는데! 언니! 저희가 요리 안 하는 거지 못하진 않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응! 맛있다! 진짜 맛있다! 뭐가 달라? 먹어봤을 때! 닭물이 빨갛지 않아요! 녹색 색이 다르고! 사골 맛이 나! 삼겹살 드릴까요? 음! 맛있지! 어머! 돼지고기랑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매운데 맛있다! 됐지? 뱃을 퉁퉁 부를 것 같은데 맛있어요! 와! 진짜 매운데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badges길 수 있는 retrie 민준수의 취향을 저 엮atterGE 나 많이 매워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많이 매운데 그냥 먹게 되네 … 여기 진짜 근육리 Champions 갑자기 점프해서 내가 부산 방빠가를 보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게 여기 자리가 진짜 좋다 그러네 딱 주가 안으로 가깝네 근데 여기 좀 약간 나도 궁금해 환경도 궁금해 진짜 다음 주에 오고 싶어 집이 부산에 있어도 오고 싶어 몸이랑 먹을 것만 들고 오면 되는데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딱 바람 쐬고 싶다 캠핑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예약 잡고 딱 바로 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편리해요 이거 사먹고 가위바위보로 지우기 내기 그래 간판 간판고 응 우와 간판 간판 자 자 습're cych relatives 와 난 진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냈어 홀로 먹다 치워 들어갈게 오늘 자고 있으려 배부르다 잘 먹습니다 뒷정리 잘 부탁드려요 네 원래 저 원래 정리 잘 하니까 파이팅! 파이팅! 일단 설거지거리를 먼저 치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혼자 치우나요? 그럼요 알겠어요 와 주리 주리주리 그래도 좋고 주리주리 줘달라고 하면 돼가지고 오정이 너무 끈끈해서 그런지 혼자 움직이는 걸 보니까 조금 조금 그렇긴 하네 전혀 안 그런 거 같은데요 언니 아니 좀 그렇긴 했어 그럼 언니가 가위바위보 저희 가위바위보 해서 언니가 이기면 도와주고 제가 이기면 바다나 보러 가죠 그래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하나 짐 덮고 갑시다 다가 안녕 저 친구들은 어디로 떠나는 거죠? 분명 저 우정여행이라 들었는데 아 근데 이거 우정여행인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정도 몇 점 이길 법 더 안 돼 아무도 못 봤겠지? 가위바위보 이겼어 더 줘야겠다 네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겠다 난 일단 여길 치워야겠어 아 테이블은 내가 닦아야지 아 테이블은 내가 닦아야지? 혹시 몰아주기 했어? 응 몰아주기 아니고 테이블은 내가 닦아야지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암마라도 해줄까? 아 손이 서웠긴 한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도와줘야지 시원하나 봐 설거지 끝 수건 없나?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영도 밤이야 앞으로 영도는 별이 쏟아지는 감성 넘치는 날이 될 전망입니다 부서지는 파도소리, 모닥불소리, 반짝반짝 별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여름 낭만과 감성 가득 채우러 오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고거utes 끝 감사합니다.